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노인 빈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고 지자체와 연계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건은 지자체의 관심과 의지입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70대 어르신이 몸짓만한 폐지와 고철을 들고 고물상으로 들어옵니다. 안전조끼도 외투도 없이 사계절 내내 폐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해서 한 달 버는 돈은 10만 원 남짓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실태조사에서 이런 폐지 수집 노인이 전국에 4만 1,800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에는 912명이 폐지 수집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 달에 평균 16만 원을 버는데, 시급은 법정 최저임금의 12%인 1,200원 수준입니다. 그래도 고강도, 저임금의 노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폐지 수집을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폐지 수집 노인에 대한 정부 대책은 이렇습니다. 이달부터 지자체 합동 전수조사를 거쳐 공공형 노인 일자리로 연계하거나 누락된 복지 제도가 있는지 점검해 지원합니다. 계속 폐지를 희망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시장의 사업단에 포함시켜서 최선 월 38만 원 정도는 보장하도록.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자체의 의지입니다. 지난 2019년 폐지 줍는 노인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던 강원도. 2년 전 실태조사까지 했지만, 97명으로 정부 조사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2차 조사를 하려고 했지만,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지난해 폐지 줍는 노인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강원도가 집행한 예산은 고작 200만 원. 올해는 단 한 푼도 없습니다. 강원도가 수년째 실태 파악조차 못하는 동안 다른 지자체들은 낮은 폐지 단가를 예산으로 보전하거나 시장형 일자리로 만드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감사합니다.